10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돼 다윗이 광야 파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파길라산길 가해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 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하베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가로돼 누가 나로 더불어 진해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세가 가로돼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당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선이 산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돼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돼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흥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가로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돼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돼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이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야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옥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겨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돼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위자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위시 대답하여 가로돼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위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올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